낙지볶음을 합니다. 낙지를 키워서 죽순하고 편리하고 낙지볶음을 합니다. 낙지볶음을 합니다. 마늘을 삶은 소고기 양파 낙지 양파 설탕 마늘도 1티스푼 넣어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 넣으시기때문에 참기름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ott는데 남은 양념 간에 넣으시면서 description 잠시만요 콩나물도 20g 넣고 콩나물도 20g 넣고 소금, 파,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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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1티스푼만 더 넣을까요? 고춧가루를 1티스푼만 더 넣어요 고춧가루를 1티스푼만 더 넣을게요 오늘은 죽순도 들어갔어요 흐름이 더 넣어요 한 개인의 조금 넣어요 흐흐흐 헤에 흐흐흐 어필ㅎ 아필이 이끌어 10분정도 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